BNK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창업기업과 장기거래 중소기업,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,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으로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.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최고 1% 금리 감면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